구구와 공일이 심사평 들어보겠습니다. 저는 두 분 다 되게 톤도 좋고 조화도 잘 되고 밸런스도 좋고 파묻이도 너무 좋았고 되게 오랜만에 보는 남자 듀엣 같은 무대였어요. 그래서 되게 느낌이 좋았고 아까 건우 씨가 스무공일 선택할 때 단촐해서 좋다고 했는데 반주는 어마어마하게 MR을 만드셨어요. 반칙 아닌가요? 누구 아이디어인가요? 이 편곡은? 전체적인 구성이나 틀 같은 거는 우리 상기가 다 만들었습니다. 편곡이 나쁘진 않았어요. 원곡과 차별화된 코드 그리고 분위기 MR을 만들더라도 조금 더 비우는 방법도 있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개인 게임 봤었을 때 너무 저는 목소리도 너무 좋았고요. 아는 조금만 줄였으면 한두 번이면 좋았을 텐데 자꾸 아가 나오니까 살짝 중간에 끊기는 느낌이 좀 있어서 자 그러면 가을 감성을 가득 안고 나타난 황건우와 스무공일 구구와 공일이 지금부터 투표 시작합니다. 투표를 종료합니다. 네. 자 세 분 다 3라운드에서 볼 수 있을까요? 지금부터 결과를 투표를 종료합니다. 네. 자 세 분 다 3라운드에서 볼 수 있을까요? 확인합니다. 자 노래는 함께 했지만 같은 무대를 꾸몄지만 결과는 따로 받아야 하는 얄궂은 연합 미션입니다. 황건우와 스무공일 구구와 공일이 2라운드 최종 결과 보여주세요. 합격입니다. 축하합니다. 다행이다. 와 완전 턱걸이네요. 자 황건우 씨는 만점 합격이었고요. 스무공일은 네 표를 받아서 합격을 하였습니다. 자 우리 스무공일부터 소감 좀 말씀해 주실까요? 네 표라도 정말 받아서 정말 소중히 간직하고 다음에는 이가라서 저희 색깔을 더 많이 보여드릴게요.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. 와 아슬아슬했다. 다시 한 번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. 황건우 씨 만점이에요. 축하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저희 둘 다 그래도 좋게 봐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. 더 다양한 매력 다양한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자 세 분 축하합니다. 3라운드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노래 진짜 잘하네. 얘가 진짜 잘하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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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